써레기 캐릭터 절레절레 실과 바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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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엇 연금 연금 이거라면 엘리트를 잡을 수 있겠지 유령도 있네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락아버린 퍼펙트 퍼펙트 눈을 따로 바로가 바로가 개스네 아 아 아 갓쓰 악몽 이제 간다아 흐어어어어이 어 잘가 가기 전에 인사하고 가는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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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연 악연 뭐 미더렉 고트 연등 년 년 근금 작 연불 빈쇄장 제거 납시다 제거 반대로 쐈다 달라지는 건 없네 어차피 뒤에 거 잡고 앞에 거 못 잡는 건 똑같네 걸렸다 뜨거운 고구마 냄새다 아보카도맨 무르기 무한의 겁날 슬치 센터 덕 대다돈 더 그레이트 원 솔직히 탈모약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함 시술 후 탈매질이 달라지는데 언제쯤 적용될까요? 참고로 제 얘기는 아닙니다 더런 탈모치료에 효과가 입증되면 보험이 되지 않을까? 치사 치사 으아악 사이를 살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데 어이가 없네 아싸 비행기다 아 블리스트 가는게 나왔나 지금은 좀 갈 길이 먼거 같은데 와 이거지 아유 마루아 있네 다시 미딜 체력은 다시 채우면 되는데요 깔짝 깔짝 사일런트 이 그 젝스 가기 내 젝스 아 제이아엑스 하고싶다 제엑스 중독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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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뚱이 왠전 강화해야겠지 왜 나만 타수 열정인데 열정 잔상 슬취 잔상 슬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에이저 아 음 음 음, 제크스 제크스 사스가 제크스 아드 빠 따줘? 요정 먹을 일 있겠나? 낙업 그 오션벨트 내놔 쌍잠색 두개나 있네 아휴 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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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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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안했어 뭐 뭐 뭐 뭐 컴 안무책스 잭스 고후가 될거야 포션벨트 있으면 진짜 세질건데 그게 너무 아쉽네 아드에 빠따 줘 아드에 빠따 줘 잭스로 인한 아드라이널린 중독 전략값 아두 받다 줘 시바 와우 세력은 다시 채우면 된다 무정거려 이 벨트가 있으면 포션을 더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어 뜯고이 아 불에 달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에 이게 어떻게 해야할지 쉽지않네 이거 뭐옷 이게 몇힐이야 반사? 반사 쓰려면은 반사 쓰려면은 가능 오오 아이씨 뭐지 이제? 뭐가 이상하네 힐이 너무 많아 인피닛 HP 폴바드 인덱스 Mordex 룬 12XX 이제 내가 활약할 시간 어? 천파 비트 좀 열어주세요 맞췄어 천탑 잭스 왕 사일런트 섬잭킹 섬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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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탑 섬태 섬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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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시 좋네. 명법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계시로 잡아야겠어. 이즈. 비행기 비행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즈.